자 이제 농담 엄마라고 이리 와봐 앉아봐 우리 미래의 청년 우리 가까이 가까이 자 오늘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 현장에 왔는데 왼쪽 친구부터 오늘 느낀 점하고 내가 이재명 후보를 앞으로 영원히 어차피 지지할 거지만 이재명 후보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니 한 가지만 우리 얘기하자 아 저는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왜 좋아했어요 우리 학생 그때 이제 교복도 학교에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고 어 이제 여고생들 혹시 잠깐만 야 그거 소름끼리 싫어 나 알아 혹시 여중생들 생리대 무상 네 생리대 무상했을 때도 아 이 친구들 잘하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지사직 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 휴가 갔을 때 계곡까지 이제 저희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5만원짜리 닭을 그렇게 사 먹어야 이제 편상에서 놀 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여름 휴가도 다녀올 수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마디로 내 생활에 지체적인 연관이 있어서 좋아하네 진성 이재명 제 팬입니다 아 적폐 경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정말 좋아 그래서 이재명이 좋은 거구나 그렇죠 똑똑해가지고 이재명 좋아하니까 야 그렇지 마지막에 거울 가야지 근데 똑똑한 거 떠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 M제 젊은 세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후보님이 계속 못 보다가 나중에는 딱 보더니 사진을 찍어준 이유가 후보님 현장에서 20대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우리 청년도 이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많이 알려야겠죠 알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우식 우식이 최우식 우리 아 눈 웃음이 이쁜데 야 우리 누나들 또 환장하겠다 자 최우식권 오늘 느낀 점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어릴 적 이렇게 좀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? 근데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근데 그걸 다 해결하시고 뭐 잘 이렇게 이끌고 오셨으니까 잘 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종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결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후보님의 서민적인 모습과 소탈한 모습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게 소통을 하는 공감 능력도 좋으시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3월 9일날 대선이 와요 멍멍이 이재명 후보가 줘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면은 밥 사주면서 슬쩍 야 밥 보관 내가 될 테니까 너 이러부터 이재명 후보 좀 알아봐 어? 이렇게 좀 건의 좀 하고 닮았는데 누구 닮았지? 아 채우식 채우식 그래 채우식이라고 너 검색해봐 너 진짜 꼭 닮았어 채우식 어 영업혁 빨리 검색해봐 채우식 채우식 옆에 친구 미안해 누구 닮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? 얘가 지금 아니 채우식 닮았는데 채우식? 응 한번 해봐 봐봐 검색해봐 채우식 어 채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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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채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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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최 최 최 최 경찰관 나오신데 아 최 최 어 채우식 그래 얘 얘 얘 아 얘 봐봐 눌러봐 눌러봐 봐봐 봐봐 어 야 완전 닮지 않았냐? 너 크게 해봐 크게 해봐 크게 해봐 우리 애 닮았잖아 너 얘랑 봐봐 이렇게 해봐 어 닮았어 채우식 그래 우리 젊은 친구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합니다 세 번 하고 우리 멋지게 하자 담양에서 온 우리 채우식과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자 하나 둘 셋 넷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와 으응 아 자 잘 해냈어 한 해 가